나한테만 보이는 또 한 겹의 세상. 나는 보건교사 안은영이다. 어디가 아프지? 그들께 보다 보니 선생님 이상한데? 기운이 좀 특별하세요. 지하실엔 아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선생님. 여기서 뭐하세요 지금? 춤방.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. 엎드려! 그렇게 충전하면 정말 기운이 생겨요. 네가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? 선생님 친구 별로 없죠. 그럼 선생님 뭐 친구 있어요?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. 아 그냥 XX 다들 졸업해버려 XX.